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일선 현장의 상황을 모른 채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여당도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한 업무 부실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정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야 모두로부터 문매를 맞았는데요. 야당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설명이 바뀌고 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민주당 이하경 의원은 장관과 대통령실 대통령 말이 다르니 이게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애당초 잘못된 계획이니 재논의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개편안의 취지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하며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혼란이 야기된 데는 고용노동부의 실책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사교육계에 숨어든 성범죄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전국시도교육청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수사 착수식이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과 맞물리지 않을 경우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점거자가 81명에 달했으며 사교육시설에는 2중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 김연옥 의원은 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달류 발언을 통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과 외교습자 등 사교육시설 강사에 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며 학원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연일 폭락하는 가운데 한국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가 이 은행 지분을 상당 수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이어 파산 도미노에 휩쓸린다면 한국의 국부 손실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자료를 종합하면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당 은행 주식을 25만 2,427주 401억 7천여만 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KIC는 작년 말 13만 7,853주를 신고했습니다. 국민연금과 KIC는 지난 10일 파산한 SVB와 이틀 뒤 문을 닫은 시그니처 은행 등에도 투자했던 사실이 앞서 확인됐습니다. 충북도가 꽃구경을 즐길 수 있는 4월의 여행지 6곳을 선정해 관광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청주 청남대와 무심천, 충주, 수안보 조교길, 제천 청풍호 벚꽃길, 옥천 친수테마공원, 진천 벚꽃섬인데요. 청남대에서는 다음 달 22일부터 5월 7일까지 봄꽃 축제인 영순제가 열립니다. 무심천 청주대교에서 용화사까지 350m 구간에서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가 열려 벚꽃을 구경하며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는데요. 올해 청주시 벚꽃 개화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월 9일까지로 예상되는데 이 기간 무심천변에는 하루 최대 10만 명 이상의 많은 방문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벚꽃 개화기 무심천변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기획한 문화재조창 꿀단지 프로젝트가 허니데이라는 이름으로 첫 개최됐습니다. 전시와 공연, 체험과 춤, 문화로 들썩인 문화재조창 안팎은 이날 700여 명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봄기운이 완연해진 광장은 댄스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쳤는데요. 특히 이범석 청주시장과 충북청주FC, 공예작가 등 10명이 나눔을 위해 착한 가격에 자신의 외장품과 작품을 경매해 내놓았는데요. 11점의 기부물품이 모두 낙찰되며 총 250만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날 경매 수익금 전액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트리키에 기부됐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아닌 시인으로 허니데이를 찾은 도종환 시인은 문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주제로 익문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허니데이는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